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황금지식의 영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 기법은요. 제가 오늘 종목을 보면서도 OBV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OBV 기법입니다. 승리의 V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의 매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차전제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3대 섹터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전부터 메타버스 얘기할 때 메타버스 뉴스 거의 없었죠. 지금은 메타버스를 막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차전제를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데 저는 2차전제도 세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3대 요석을 보셔야 돼요. 2차전제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V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OBV라는 건데요. 보조지표예요. 온 밸런스 발륨이고요. 기간은 600기간 동안에 보시는 건데 600일 동안에. 이게 원래 웬만한 HTS의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누적 균형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로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자, 당일과 전일 종가 기준으로 더하이고 빼주고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만약에 전일보다 높으면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전일보다 낮으면 다 빼주고요. 비슷하면 제로. 이게 그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아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면 OBV는 크게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OBV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매도 물량이 안 나가고 오히려 그냥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서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OBV가 오히려 차곡차곡 쌓는다. 전 OBV. 유마크라는 건 뭐냐면 떨어졌다가 전 OBV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대량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차츠가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며 상승 모민텀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성이엔지라는 종목입니다. 태양금이 코로나19 응압병실 관련주로 투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차트 볼게요.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빠져요. 뭐예요? 그냥. 그냥 파는 거예요. 악재가 있나요? 악재 없어요. 여기서 악재를 찾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항상 방송을 보다 보면 물론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 악재를 찾는데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냥 팔다가 지금 보시면 OBV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전구 OBV를 돌파시킵니다. 그 주가가 바닥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수석업이 어느 정도든 포지셔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균형 OBV, 특히 U마크에 대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시세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제가 정말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케이지 그룹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게 케이지 모빌리언스다. 전자결제 관련 주로 지속적인 시적 기대감이 있고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용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립니다. 왜 흘러내리고요? 그냥 파는 사람이 있어서 흘러내려가는 거고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려가는데 OBV가 갑자기다가 딱 이게 왜 매력이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OBV가 올라가고 한 번도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죠? 마지막 올라가고 나서 빵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매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여기서 팔았다고 지겨워하면서 매도하셨던 분들 물량까지 다 받아간 거예요. 수급상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어 하면서 빡빡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 9,000원에서 12,950원. 약 4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런 큰 종목들이 움직임을 이렇게 포지션 잡을 수 있다는 거는 OBV가 미리 알려줬어요. 계속해서 누적 견양가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대안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종목적인 흐름대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입니다. 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치료제 이슈들이 많은데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 나왔죠. 뭐예요?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OBV가 주가 빠지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17,500원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는 나 시작이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했죠? 올라가면서 거의 두 배 상승파동까지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종목이 흘러내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도래서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되면 오히려 이 종목은 정말 좋은데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륵, 우르륵, 우르륵 사니까 퍽 튀기게 세면서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던져 조건은 뭐예요? 회사가 좋아야 되고. 펀더멘탈이 살아있어야 이슈의 보험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스 블루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지 액션 무협 장르 7일 연속 1위인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의 컨텐츠 능력은 정말 예전에는 일본 만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만화, 예전에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죠. 300원, 400원 이렇게 내서 이렇게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면 대부분 일본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만화가 거의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페이지에서 한국 만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만화를 보는데 그것도 똑같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좋아요. 이제는 대여를 하고 갖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번역돼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드래곤볼이라든지 슬램덩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어 번역본을 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번역본이 지금은 한국만화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는데 오히려 계단식으로 OBV는 올라갑니다. 누적균형 거래량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나오니까 나 이제 준비됐어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가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빠졌다고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사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딱 되니까 이 자리는 아닌데? 그러면 다다닥 돌아가면서 오히려 전고를 다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포지션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알면서 이런 것들은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거죠. 18놈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사인데 어쨌든 간 업비트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시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7,480원까지 갔고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주식입니다. OBV 계단 차트 기법은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OBV가 계단 법 차트로 딱 가게 되다가 돌파 딱 하게 되면 이제 전고를 뚝 뚫면서 나 이제 준비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모양과 함께 시세분출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엠스라는 건데 프리엠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닥 잡으면서 이 OBV를 전고를 뚫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투매가 없어요. 내일 주가는 나가곤 있지만 투매가 없다는 건 언제든지 시세분출과 함께 상승의 매기세를 만들면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 잡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보시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어떤 정보들 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장세에서 항상 주인공은 나옵니다. 군계 일학이 될 종목을 찾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어떤 잘된 취약과 타이밍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OBV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식 올라갈 때 정보를 강하게 뚫어주기 위해 그 종목은 바닥에서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닥이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정보를 뚫으면서 정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